이월 구일 목요일 영업은 오후 다섯시 반에 길방으로 스타트를 해서 오후 다섯시 사십삼번에서 여섯시 구분 가락에서 상대원 만오천원 여섯시 반에 상대원에서 문정 만이천삼백원 일곱시 십삼분에서 일곱시 이십구분 가락에서 수소역까지 팔천팔백원 일곱시 이십구분에 삼성병원에서 이문동까지 콜 받아서 만구천이백사십육원 여덟시 사십팔분 삼성동에서 서초동 만육백이십팔원 아홉시 이분에서 아홉시 삼십오분 사이 서초에서 역산까지 칠천백원 아홉시 사십육분 논현에서 봉천까지 콜 잡아서 만육천사백육십구원 열시 사십칠분 소초에서 분당 임해 콜 잡아서 이만이천 오백구십칠원 열한시 이십오분에서 열한시 사십일분까지 판교 백현동에서 양재 이동까지 이만원 열한시 이십일분 소초에서 콜 받아서 용인죽전까지 삼만삼천삼백이십일원 공안시 오분 청담에서 봉천 콜 잡아서 이만사백구십원 이때 남서방향 콜을 잡았는데 개인적으로 남서방향 콜은 별로 안좋아합니다 거의 관악구 봉천 이쪽 방향이 걸리기 때문에 나름 찜찜했는데 다행히 1시 45분에서 2시 3분 사이 주황대 쪽으로 내려오다가 카카오콜을 흙속에서 대치동까지 가는 꿀콜을 잡았습니다 22,000원 2시 10분에서 2시 5분 5분 사이에 빙콜 대치해서 역삼까지 6천원 할증이 풀려서 기본요금 4800원 시간입니다 새벽 2시 15분에서 2시 31분 사이 역삼에서 양재 길방손님인데 해장국 잘 아는 집 있냐고 근처에 있냐고 물어봐서 제 기억으로는 24시간 찹쌀 순댓국을 추천해 주니까 거기로 가달라고 하는 승객이 있어서 길방으로 모셨는데 24시간 하는 줄 알았더니 문을 닫아서 옆에 있는 해장국집에 다행히 문을 열어서 그쪽으로 들어가셨어요 길방 승객 요금은 11,000원 거기서 서초구 최외국 쯤에서 콜이 나왔는데 2시 33분에 콜이 나와서 콜 잡고 보니 2시 51분까지 양재에서 평촌까지 가는 승객 19,700원 나왔습니다 인도권에서 분위기 보니까 빈차가 많고 대기 하다가는 시간만 항비할 것 같아서 강남으로 그냥 뺐습니다 그래서 0 3시 20분 경에 교대에서 성산동 가는 콜을 잡아서 24,600원 나왔습니다 0 3시 49분 성산에서 여의도 가는 콜 12,543원 0 4시 24분 당산에서 성모병원 경유한 다음에 신호년역까지 15,033원 0 4시 30분에서 5시 사이 강남역 쪽으로 빈차가 너무 많아서 테란로 방향으로 특허청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특허청 앞에 사거리에서 길손님 타시더니 상일동까지 17,700원 0 5시 23분 도차구 송파구 차구 지라 퇴근할까도 생각했는데 마침 콜이 서쪽 방향으로 30분 콜이 떨어져서 잡고 보니 상일에서 반포역까지 21,065원 나왔습니다 목요일 총 매출은 368,500원 총 24회 탑승해서 객단가 15,354원 시간당 수익은 29,480원 총 주행거리 359키로 영업거리 254키로 공차거리 105키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주로 경기도 콜을 분당 용인죽전 평촌 이쪽 남쪽 방향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쪽 방향을 잡았고 기로 콜은 판교 쪽에서 양지 나오는 콜 하나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빈차로 신속하게 강남으로 이동해서 다음 콜을 잡는 영업전략을 썼습니다 우티콜은 개인적으로 남서방향 콜은 안 잡아야 하는데 실수로 폐지 넘기다가 터치가 되면 취소율 관리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 됩니다 오늘은 운 좋게 방향은 좋아하지 않는 방향인 봉천동 콜을 잡았지만 다행히 흑석동 주황대에서 강남방향 콜 즉 삼성동 도착지 콜을 잡아서 거의 시간당 42,000원의 매출 효과를 봤습니다 그 와중에 카카오 콜이 김포구레가 떠서 약간 배가 아팠지만 만약 김포구레를 한 6만원 정도 콜을 잡고 도착한들 복귀하는데 기본 30분은 빈차로 홍대까지 나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날 일진이 복불복이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동선을 잘 짜고 차머리 방향을 콜이 많은 지역인 강남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 비도 오고 해서 더 수익률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월화수보다는 목금토가 여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죠 세 Kirte